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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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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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잘 먹고. 끝. 고맙습니다. 너무 견따 노래다 나는 어 어 어 어 어 어 좋은 향기 오예예예 너를 먹기 위해 너를 먹기 위해 너를 먹기 위해 잘 잘 모르니 따라와 젖은 느낌 오예 좋은 향기 오예예예 음 시Ρ수 고맙다 고맙다 파이팅 가사 오예 도이 고맙다 배낭 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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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수고했다. 지금은 소녀시대.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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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이 오빠. 우리 친구야. 형. 야! 형, 지금 가자 그럼 하지 않아. 정말 대단할 필요 없이 너무 즐거운 이 모습을 봐도 너무 즐거운 땀으로 번벌을 정도도 너무 즐거운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지켜봐야 하는 LF 여러분. 이렇게 성황리 슈퍼슈퍼! 2를 방금 두 번째 무대를 마치고 왔는데요. 슈퍼슈 3 음원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항상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LF 짱! 첫 여름은 뭐 진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아주서 감사하고 다음 콘서트에서 떠봅시다.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게 많이 됐는데 다행히도 아무 사과 없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에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도 둘째 날에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무를 또 많이 했더니 너무 여유가 있다고. 어떠셨어요? 끝나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둘째 날이 제일 재밌어요. 첫째 날이 제일 재밌어요. 그럼 내일은 재미없나요? 내일도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첫째 날이 설레고 둘째 날은 여유가 있어서 재미있네요. 그럼 어느 날 와야 되나요? 다 놓으셔도 뭐. 응? 예능 아저씨.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멤버들! 배인이요? 네. 어떠셨어요? 진짜 좋았어요. 첫날, 첫날. 약간 미흡했던 부분. 아니, 첫날 같았어요.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보여주시죠. 어떠세요? 하루 남아서. 네. 하루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조정의 의미를 못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주 잘 부탁드리고,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날보다 둘째날이 더 재밌나요? 네. 솔직히 좀 오늘보다 어제가 더 재밌어서 돌아갔는데,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연 너무 잘 맞춰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시아톱 열심히 돌고 또 4집으로 멋진 모습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좀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일들이 우리 펄사파이의 풍선 색깔을 가득 내주신 에이프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는 뭐가 있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4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람 피지 마시고요.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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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